그렇게 할게요 그러면. 도전하신 분수만큼 우동 개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 그러면. 밥 벗자. 진작에 아직 컬링 왜 했어? 야, 야. 이렇게까지 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? 난 정말 이해를 못 하겠어. 뭐하냐? 지금 네가 급조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진 않아. 큰 소식, 큰 소식. 아, 빨리 준비 준비. 빨리 준비 준비. 나 동작하자 같이 동작해 주세요. 하나, 둘, 셋, 하나. 으아아아악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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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하하아악! 으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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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악! 자, 무난!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옥! 야,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을 더욱더 내려놓게 되는구나. 아싸 밥 먹는다, 씨. 야아... 나 울 거 같아. 으하하하